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정동원군이 귀여운 벌꿀집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정동원군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동원TV를 통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정동원군은 정동원의 꿀보이스를 위한 벌꿀집 먹방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개최했습니다. 정동원군은 영상과 함께 설명글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짜서 먹는 꿀이 아니고 진짜 벌꿀집 먹방을 해봤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이 시작되고 정동원군은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며 오늘도 먹방을 하는 날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번에는 말로만 듣던 사진으로만 보던 벌꿀집 먹방을 선보이겠다며 소개했습니다. 이어 평소 제가 짜서 먹는 꿀을 먹는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벌꿀집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먹방을 위해서 제가 꿀을 샀다라며 꿀 보이스 비법을 알려주면서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정동원군은 비닐장갑을 끼고 주문을 한 벌꿀집을 가지고 와서는 뚜껑을 열기도 전에 벌써 찐득거림이 전해져 온다며 자세히 보여주는 참 유튜버다운 모습을 보여 팬들의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동원군은 비닐장갑을 낀 채 한참 동안 벌꿀집 통과 씨름을 하여 팬들의 언빤 미소를 자아내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힘겹게 뚜껑을 오픈한 정동원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달아 보이는 냄새에 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벌꿀집을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정동원군은 하나 더 있는데 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더니 하나 더 안 꺼내려고요 라며 상상 이상의 달달함을 감지한 정동원군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팬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동원군은 마음을 다잡으며 역시 하나를 더 꺼내야겠다며 빨리 먹어야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추가 자막으로 벌집만 따로 담으면 오래 먹을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도 하는 센스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벌꿀집을 꺼낸 정동원군은 너무 달 것 같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먹기 전에 부서지는 소리가 되게 좋다며 카메라 가까이 가져와 벌꿀집을 부수는 ASMR식의 소리를 내었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비닐장갑 소리가 너무 커서 벌꿀집이 부서지는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동원군 또한 자신의 것은 소리가 안 난다며 당황해해 시무룩한 표정을 지어 팬들의 흐뭇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냄새를 맡아본 정동원군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단 냄새에 너무 달다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참고 한입 베어문 정동원군은 생각했던 맛과 다르자 잠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단맛이 확 올라오자 얼굴을 찡그리며 와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좀 더 크게 한입 베어먹은 정동원군은 오물오물 씹더니 그래도 식감은 되게 좋다며 적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씹던 정동원군은 적응은 했지만 너무 단맛에 이걸 다 먹으면 큰일 날 것 같다며 아쉽지만 그만 먹고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벌꿀집을 부수며 asmr에 도전한 정동원군이지만 비닐소리밖에 안 나네 라며 귀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asmr도 실패로 돌아간 정동원군은 정리를 한 다음 오늘의 꿀 먹방은 실패입니다 라며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 줄 모르고 시켰는데 너무 달다. 어느 정도 나면 설탕을 한 큰 스푼으로 100개를 넣어서 물에 녹여서 마시는 것 같다.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다. 너무 달다. 저는 그냥 이 꿀이 목이 안 좋을 때 숟가락으로 조금씩 퍼서 먹도록 하겠다라고 전하며 오랜만에 먹방이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지만 귀여움은 만땅이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이어 정동원군은 양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달라 라고 전하며 영상을 끝마쳤는데요. 저희 채널 또한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러블리한 매력을 뽐내는 비하인드컷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뉘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촬영 현장에서 정동원군의 러블리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세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화사한 의상으로 한층 스타일이 업그레이드된 정동원군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금불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